처음에 뭐 그리지? 내 미래 시시하군 내 밥줄이 시시해 이 세onenенной 발언을 그려 달라구요? 예술입니다 안돼~~ 자, 오늘은 저번에 했었던 게임 파스 파투 저번에 했던데 부터 이어서 좀 해볼려고 합니다 또 제 그림 실력은 뭐 이때까지 방송 한거에서 어느정도 증명이 됐으니 뭐 저는 항상 뭐 그렸던 대로 잘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바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막 열정을 찾아서 저번에는 이제 차고 같은 거 차고 같은 데에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제는 공장으로 이사를 했죠 첫 번째 그림, 첫 번째 그림 뭘로 그릴까? 첫 번째 그림 뭘로 그리지? 어? 야! 그거 어때? 찾았다 좋아 좋아 이거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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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데 여 똥네 이러고 아 됐다 야 존네 잘 그렸는데 야 일요일 내 모습 아 제가 일요일에 또 제가 옆 동네에 찍먹하러 간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요일 내 모습 다음은 뭘 그리지? 트위치는 예전에 한번 그렸으니까 그냥 죽었네 어? 그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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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손님 그발언? 이 얜 뭐냐? 오케이 내가 니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하나 그려줄게 어 니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내가 그려줄게 이건 진짜 무조건 마음에 들어할 거야 어? 야 어디가? 어? 야야 이거 그거 아니냐? 어? 야 그리다 보니까 그거 됐는데? 얘 이거 그거 아니냐? 페페가 어떻게 생겼더라?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잠깐만 내가 페페를 한번 그려볼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? 잘 봐 입을 이제 딱 그려 딱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 여기서 이제 페페 색깔로 아딤맘마 받기도 아딤맘마 아닙니다 아 지금 졸라 잘 그리는 중 졸라 집중중 아 이거 아 잠만 아 아 흰색이 없어? 에반데요? 아 기다려봐 졸라 열심히 그리고 있어 이제 여기서 이거를 다 칠해줍니다 집중중 집중중 졸라 집중중 아 진짜 칠하고 그릴걸 그냥 막 하 좀 찔려요 나보고 유튜브 막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어 됐다 모양 모양 만들어지죠 모양 만들어지죠 벌써 이거를 좀 써봐야겠다 이거 편한데? 됐스 여기서 이제 눈을 이제 딱 하고 가운데에 이제 딱 이렇게 딱 나눠서 자 여기서 볼라 잘 그리고 있어 지금 비슷해 얼굴이 근데 좀 더 납작해야 되는데 이리 와봐 경계선을 그러면 페페 슬픈 개구리 개똑 같았는데? 저런 표현주의자들은 이런 그림을 좋아하겠군 사랑이 뭐죠? 이건 아닐거에요 사랑을 왜 이렇게 찾아 어 야 나 그거 그릴 거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딨냐 어 나 이거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다음은 이거야 그냥 검은색 선으로만 해야겠다 어 어 야 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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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절 어 뭐야 아 뭐 하나 팔아야 돼? 뭐가 안 팔리지? 야 기다려봐 적자 적자 지워 얼빡 부리 부리몬 보노보노 좋다 어라 이상하다 왜 보노보노랑 아까 맹구랑 닮은 거 같지? 안녕 아 기다려보세요 안녕 정답 세상 통파 얼굴로 맞은 보노보노 아닙니다 아 이거 작품명 간단하게 그냥 보노보노 얼빡샷으로 하자 하나만 사주세요 노력은 했어요 하나만 사주세요 노력은 했는데 대표님 그려달라고요? 잠시만요 나무 위키 어떻게 그리지? 잠시만 잘못 그리면 X떼수도 일단 그림 선입금 좀 할게요 아 아 근데 제가 이때까지 그 뒤에 그린 그림들을 좀 보시면 보노보노 얼빡샷 페페 저거는 뭐 맹구 모아이 석상 이거 어떻게 그리지? 잠시만 아 이거 아니야 기다려봐 아직 그리고 있어 아직 그리고 있어 기다려봐 이게 사회생활 아 기다려봐 아직 그리고 있어 X떼인거 같기도 아 아직 야 모양 나왔어 모양 머리 모양 나왔어 나무 위키 대표님 사진 이걸로 바뀌는건가요? X떼지 않을까요? 아 잠깐만 이게 색깔이 너무 한정돼 있는데 노란색으로 하자 그러면 이게 약간 이거 보다 진한 색깔이 없어서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아 이거 아닌데? 아 잠시만 이거 아닌데 어깨가 너무 넓어졌는데 옷이라고 하자 그 있잖아 그 옷 그 약간 그 펑퍼진 옷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여튼 그런 옷 어! 근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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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 좀 그 아 흰색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흰색이 흰색이 없어요 어 야 잠시만 이거 노란색으로 칠했으면 안 되는데 없어지는데? 잠깐만 검은색으로 급하게 바꿔 봐 오케이 좋아 류 너 지금 존나 잘하고 있어 너 미친 새끼야 너 그냥 야 너 이 정도면은 이씨 봐 지금 당장 미대에 지금 어? 흰역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이게 대표님인데? 게다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와 존나 잘했다 아 나 이거 아 이거 그리고 방송 해야겠는데 어 그리고 여기서 팔을 이제 그려야 돼? 팔을 대표님 그리다가 파산했는데요 적 적 적자 아 존나 열심히 그렸는데 근데 제가 감히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? 이게 대표님을 그림에 담기에는 너무 이제 아름다우셔서 아 근데 진짜 존나 열심히 그렸는데 파산은 좀 어 뭐야 파산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? 파산하면 1장부터 다시 해야 돼요? 아 설마 에이 좋아 저기 봐 피카츄 태초마을이야 어때 토개피 너도 기분 좋지? 이렇게 된 거 좀 더 자유롭게 그림판에서 대표님 그리고 방종하시는 거 어떠신가요? 그림판에서 대표님을 그리자 오오오오 혹시 환불은 안될까요? 저 그 그림값으로 충전돼 있는데 시청자 분들 보고 싶은 거 뭐하나 하는 걸로 할까요? 음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내용인거 같은데 10이면 이 방은 뭐 해주나요? 저 저희는 일단 별다른게 없긴해요 이미 정해져 있네요 애교라고 그림이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휴 너무 아쉽다 애교해야겠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누나 오른손 참아 오른손 참아 누나 돈 많이 벌어와 류는 기다릴게 됐나요? 감사합니다 아유 대표님 아유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희 방송으로 약간 리액션을 하려면 저는 애교 리액션보다 솔직히 그랜저라는게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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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